에지그아 다시한번 김문수의 서비스 김연아 왔구요 오올끝재 김문수의 서비스 짧은 서비스였는데 아 이번에도 김민호 건져내니 후에 선제 잡습니다만 아 까다롭게 공격을 펼치는 김민호인데요 아 저거 와 서비스 두번이 이어집니다 아하 서비스 김문수 아아 본인의 포인트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살짝 맞춰주고 있는 김문수 뒤로 올라왔습니다 아하 두점을 뒤져있는 김문수 서비스 김민호 백핸드 이 때문에 김문수 선수가 많이 마음이 급할 수가 있어요 예 속도를 높입니다 아 아 김민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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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서비스 렛 손질을 김문수 선수를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김민호의 리시브 김민호의 서비스입니다. 현재 두 점을 뒤져 있습니다 서비스입니다 네에에 김문수 링크처럼 보이면서 서브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 김민호 붙어서 블록을 해줘야 됩니다 김민호 서비스 아아 김민호 회전 걸었고 김문수 김민호가 앞서 있습니다 김문수의 서비스 김민호의 서비스 아아 아아 정말 범실이 되네요 예에 김민호 한 포인트를 앞서 있습니다 네 좋아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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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